네. 우리 금사랑씨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어떤 노래요? 아무도 날 찾는 이 산장의 여인. 외로운 이 산장의.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. 권혜경씨라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으니까 만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권혜경씨를 대신해서 권혜경씨의 친동생 되시는 분도 요즘에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이름이 권 문자씨예요. 우리 금사랑씨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노래하는 가수입니다. 권 문자씨입니다. 자 여러분 권 문자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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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지친 아픔의 운명에 오늘도 덜 없는 꿈을 찾아둔 내 눈을 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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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말래도 바른 눈 새로 오지 말래도 오는 곳밤 이 속처럼 잠시와 한 세상 살까 고맙다라고 추억받냐고 고달뿐이라니 우리랑 봉봉처럼 아픈 순간이 오늘도 말없이 다시 바뀐 눈이 지친 이제 지내로 동작받냐고 고마워 고지 못 만나고 고달뿐이라니 눈이 감겨 봉랑처럼 아픈 순간이 오늘도 말없이 다시 바뀐 눈이 지친 아멘